출발 준비 완료 손민 한동작 10B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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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 찍어 야 발 찍어 야 또 아우 너너너너디야 발 걸려 발 오른쪽으로 나가야돼 어디가 어디가 있어 옆으로 걸려야지 어? 아이고 싶다 아이고 싶다 아 그새 봐봐 어디가 어디가 있어 옆으로 걸려야지 아이고 싶다 아이고 어흐 어흐 아 어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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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고춧가루 오른손 등에 잡아 오른손 왼손 왼손 왼손이 잡은게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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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트 옆에 있잖아 볼트 옆에 그 위에 볼트 왜 저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안보이네 셋이 둘이 넘어갔어요 그 위에 일었으면서 일어서 왼말로 야 올해서 짜 올라오고 바로 위에 나쁜거 그거를 잡아도 못해 그래도 저희도 안해봐 나쁜 거에 자꾸 연연을 해 아예 잡지 말던 거 그래도 있겠다 하얀 거 칠한 거 그래 도구해 속도구해 지금 찍은 거고요 아이고 아이고 기가 잘 안전하더니 여덟을 보았는데 방금에 잘 안전했다고 아 뭐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이제 오는 바라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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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가 어 어 아휴 왜 못가지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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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위로 가져가세요 네 아 왜 못 가지? 저 작은 한 번 했어? 다른 상질도 안 했죠? 작은 한 번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? 지금 그쵸? 그럼 왜? 아.. 쟤를? 좀만 타고 갈게요 아.. 이거? 올라가서 걸어야 될 것 같은데? 왜? 출발! 아이고 아이고 에이 옆길로 와버렸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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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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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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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